스펙, 따블, 네임, 나 아이스, 시, 여, 페이스, 스케치, 포크, 베이, 스트레인, 수, 지금부터 캡컷 어플을 활용을 해서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릴 짧은 동영상 또는 유튜브에 올리는 쇼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자 캡컷 어플을 열어주세요. 새 프로젝트 자 그럼 스마트폰에 있는 편집할 영상을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고요. 아래 추가 자 이렇게 편집할 영상이 보여지는데요. 오늘은 뒤에 있는 배경은 흐리게 하고 인물을 돋보이게 표현하는 편집 방법을 한번 해볼 거예요. 자 그럼 제일 먼저 해주실 것은 편집 효과를 활용을 해서 이 영상을 흐리게 보여주실 거예요. 자 편집 효과 자 기본 기본에 보시면 여러가지 편집 효과가 있는데 저는 뒤에 있는 접사 흐리게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. 그리고 완료 네 그럼 이 영상을 전체적으로 접사 흐리게 편집 효과를 적용을 해 볼게요. 자 한 번 볼까요? 네 이렇게 영상을 전체적으로 흐리게 배경을 만들었고요. 자 앞으로 나오셔서 자 인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영상을 PIP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. 자 PIP PIP 추가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가지고 온 영상을 가져옴이라고 쓰여 있죠. 똑같은 영상을 선택을 하고 추가 네 이렇게 PIP 추가로 똑같은 영상을 가져오니 두 개의 영상이 보여지는데요. 맨 아래에 있는 영상은 원본 영상으로 배경을 흐리게 편집 효과를 둔 영상이고요. 바로 위에 보여지는 영상이 PIP로 불러오기한 영상이에요.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개의 영상의 크기를 똑같이 맞춰주시는 거예요. 자 영상 위에 손을 대시고 자 이렇게 영상이 지정이 되었고요. 자 손으로 크기를 조정을 해서 원본 영상하고 똑같이 크기를 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.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인물을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효과는 바로 아래에 있는 배경 제거를 눌러주세요. 네 배경이 제거가 되었죠. 자 그럼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? 네 이렇게 PIP로 가져온 영상을 배경 제거를 하니 원본 영상을 접사 흐리게 편집 효과를 두었던 영상하고 같이 보여지시죠? 자 그러면 이 영상에서 저희가 첫 번째 목표를 달성을 했어요. 배경은 흐리게 하고 인물은 돋보이게 하는 영상. 그럼 이 영상을 그대로 내보내게 하면 심심하죠.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화면 전환도 한번 넣어볼게요. 원본 영상의 분할을 눌러주시고요. 이 분할로 표시된 부분에서 눌러주기를 하시면 여기에 있는 다양한 화면 전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. 자 화이트 반전을 한번 해볼까요?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는 장면 전환의 시간을 어느 정도로 둘 것인지 자 0.5초로 한번 하고 완료를 해볼게요. 자 그러면 네 보셨죠?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또 자 선택을 해주시고 분할 자 그럼 편집 효과에서 효과 부분에서 단거리 경주 한번 넣어볼까요? 자 그리고 완료 자 그리고 세번째에서도 자 선택을 해주시고 분할 그리고 마찬가지로 화면 효과에서 이번에는 자 밀기에서 눈꽃 결정을 한번 넣어보고 완료를 해볼게요. 자 그러면 편집 효과가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한번 보실게요. 네 이렇게 편집 효과를 넣었고요. 여기에서 또 빠질 수 없는 부분 바로 오디오를 넣어주시면 더 영상에 재미가 붙여지겠죠? 자 오디오 자 사운드 자 리듬을 한번 볼게요. 자 사운드에서 여러가지 음악을 미리 듣기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. 네 이렇게 미리 듣기를 해보고 마음에 드는 사운드를 선택을 하실 때는 옆에 있는 더하기 표시를 눌러주세요. 네 그러면 영상 아래에 이렇게 오디오가 추가가 되었죠. 마찬가지로 영상의 끝 부분에서 오디오도 끝에를 맞춰주시고 자 분할을 눌러주시고 뒤에 있는 부분은 삭제 그러면 이 오디오에 페이드 또한 아웃으로 해서 이 오디오의 아웃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음악이 사라지도록 시간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. 완료가 되면 밑에 체크를 눌러주세요. 자 그러면 한번 짧은 영상을 보실게요. 네 이렇게 오늘은 PIP를 통해서 두 개의 영상을 가지고 오고 뒤에 있는 배경은 흐리게 앞에 있는 인물은 돋보이게 만드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. 거기에 편집 효과를 다양하게 적용해 보면서 좀 더 생동감 있는 짧은 영상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는 캡컷을 활용을 해서 더 다양하게 편집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.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안녕